안녕하세요 늦는 도중 음식을 구워주는 남자 조직준입니다 오늘의 음식은 아이스크림 입니다 여름철에 더울 때 많이 먹죠 아이스크림 참 좋은데요 저는 뭐 아이스크림을 해도 바나 아니면 퍼먹는 거나 아니면 콘 종류 다 가리는 것 같습니다 더울 때 그냥 무조건 먹어요 한 번에 한 5개 이상도 먹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게더 같이 퍼먹는 거는 그냥 바로 먹구요 아 투게더를 생각하니 프렌치토스트에 이제 투게더 같이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거기에 설탕을 좀 더 뿌려 먹으면 달달하게 먹을 수 있구요 아 그 생각하니까 벌써 군침이 돋는데요 아 먹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그러면 저도 눈이 배고프기 때문에 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 걷는 도중에 음식을 들어주는 남자 조직빈이었습니다 안녕